안녕하세요. 분양사무실 TV입니다. 얼죽신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얼어주고도 신축아파트란 신조어인데요. 오늘은 마곡 역세권, 학세권 바로 입주 가능한 신축 중소형 아파트 더 투레일 마곡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후분양 신축아파트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투레일 마곡은 지하 2치에서 지상 14층 3개동이며 중소형 아파트 148가구, 오피스 20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었습니다. 5개의 지하철 노선을 누리는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투베이 판상형 구조로 방 1개, 욕실 1개, 디그자 주방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커다란 거실로 사용하거나 세컨눔으로 방 2개, 욕실 1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더 투레일 마곡은 1, 2인 가구는 물론 특히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으며 여유로운 수납공간을 제공합니다. 최고 2.5m의 높은 천정거로 개방감과 통풍성이 좋습니다. 일부 넓은 전용 테라스에 있는 호실이 있으니 서둘러 선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시공 후분양 상품으로 실물을 직접 보고 빠른 입주도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20-30% 이상 저렴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현재 선착순 분양 중이니 대표전화 1800-5701로 전화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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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